슈퐁 지린 것 같아요. 똥이 맞나요? 아! 최신적이에요! 옆에서 후살이 나올 거니까 주도적으로 해주시면 돼요. 똥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만들어볼 때 나 혼자 똥 짜고 난리부터 치고 와 어차피 안 도와줄 거니까 그럴까? 아 여기 진짜 맛있는 초콜릿이네. 그래요?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. 맛있네요. 아 근데 나 너무 배가 아프다. 아까 먹방 했다가 이상한 거 먹어서 그런가? 아 배가 아프네. 화장실 갔다 와요. 응? 화장실 갔다 와요? 그럴까? 촬영하기 전에 갔다 와. 맛있네. 그 뭐지? 볼 좀 주세요. 볼? 여기 있습니다. 오케이. 나 화장실 좀 갔다 와. 봐봐. 여기다가 저 화장실 좀. 지금 시작했는데? 너무 시작했는데? 안 되겠다. 아 진짜. 아 근데 해석주식 때처럼 몇 번을 싸고 온다는 거야?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빨리 갔다 와요. 빨리 갔다 와요. 초콜릿 녹일 때 갔다 와요. 녹일 때 갔다 와요. 뭐가 잘못됐다고? 아까 먹방 때 봤어요? 네. 음식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재고를 받았어요? 맞아요. 근데 싸고 왔어요? 네. 저한테 너 냄새를 맡으면 무슨 똥 냄새가 날까? 아니 원래 직구에 나오면 달고 나오는 거 알죠? 냄새. 원하는 거 나왔어요? 오케이. 괜찮아? 어 배 아파. 다 안 썼어? 아 뭐야? 아 뭐야? 아 뭐야? 아 진짜 뭐예요? 아 진짜 뭐예요? 이거 찢어진 소리인가? 아 진짜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. 아 진짜 전혀»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나 진짜 포지고 있어. 아 진짜 문장에 나오셨어. 아 이거 뭐예요? 초콜릿 중탕주를. 오늘 뭐예요? 근데 콘텐츠가. 초콜릿 만들기. 발렌타인데기. 아. 아. 아 진짜 아 미안해 이거 약간 큰소리 아니에요? 맞춤 이게 과작선이 절대 안 되거든요 아 진짜 왜 나와 뭐라고요? 중탕이요? 아 진짜 중탕이고 나와버려 냄새가 너무 시대 아 아니 그 정도는 아니다 에이 어 잠깐만 자기방 교체를 자기가 막는다고 오늘 진짜 토할 것 같아 진짜 토할 것 같아 오늘 진짜 토할 것 같아 아 배 아퍼 아 아 잠깐만요 아니 근데 아니야 배 아픈 곡 한 줄 알겠는데 저희 님이 지금 완전 음식물 쓰레기 취급하고 피하시는데요 아니 잠깐만 나 진짜 못 움직이겠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진짜 미안해 아 아 토할 것 같아 아 아 토할 것 같다니요 아 아 죄송해요 나 가도 돼요? 잠깐만 잠깐만 저 잠깐만요 아 근데 입은 진짜 아파 잠깐만요 아 조금만 쉬었다면 안 돼요? 왜요? 계속 더 웃으면 진짜 그래요 붙일 때까지만 그러면은 그냥 롤 돌려놓고 조금만 쉬고 아 잠깐만요 근데 이거 근데 근데 이거 의장 소리 아니고 진짜 방구 소리야? 아 아 지금 나 서럽게 안 된다 사람이잖아 아 아 아 아 아 맞히신 분 지금 나 그리고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남다리기 싫어하니까 쓰레기 드신 게 아니냐 아니야 시작하자 시간이 너무 오래 괜찮으셨어요? 어 냄새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아 그냥 괜찮아요 합시다 이제 괜찮아요? 네 전 제가 괜찮은 거죠? 아 잠깐만 너 추할 것 같아 진짜로 죄송한데 추할 것 같아요 진짜 어우 좀 찰 것 같아요 제이지 잠깐 나가있을래요? 왜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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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그 쓰레기를 드셨나요? 아 진짜 아픈 사람한테 아니 제가 궁금해서 지금 밖에 논란이 지금 있는 거에요? 너무 서럽게 한다 진짜 서러워요? 네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진지해요? 근데 너가 껴속고 왜 TV에서 코스프레 똥 지린 것 같아요 똥 지린 것 같아요 똥 지린 것 같아요 아 아 아 나 아 아 아 나 아 아 아 진짜 세소 아니 아니 아 아 진짜 아아악 아아악 아 너무 싫어 전 진짜 봐 나 오늘 서럽게 한 번 더 한 번 있어 다 놀고 어! 카메라에 들어 아 고파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엄마 몸에 드려야겠다 자 그래서 오늘 콘텐츠 사실은 또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잘 봤어요 당신의 의리 냄새난다고 도망가고 진짜 토할 것 같아요 냄새 너무 나니까 이게 자 이제는 권태기에서 똥채기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아 저 근데 조금 괜찮아진게 저도 좀 권태기 될 것 같아요 어 저기서 또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냄새를 그렇게 조작했어 저 당부탄 풀어갈거야 아닌데 아닌데 진짜 불편적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탄데 아 그러지 마요 그렇지 이거 이거 냄새 한번 맡아 보시겠어요 오! 근데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? 물론 다 몰랐어? 다 몰랐어? 피디들까지 싹 다 죽였습니다 저 인간들 나 똥쟁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 나 똥쟁이라고 그런 사람 누구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으